이름은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은 만화타워에 왔는데 오늘 만화타워에서 깰 바로 타워는 스폰지밥 타워 안녕 얘들아 스폰지밥이다 정말 귀엽잖아 리아야 너는 뚱이야 맞아 난 뚱이야 사랑해요 뭐야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이러면 우리 만화 캐릭터가 돼서 이제 타워를 깨볼까? 좋은 생각이었어 얘들아 빨리 와 똑같다 진짜 뚱인 줄 알았어 첫 번째는 바로 내 타워야 스폰지밥 타워지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운데야 집게들님 빨리 오세요 집게사장님은 정말 어? 그렇다니까 어 빨리 들어와 자 오늘 무슨 요일이게요 월요일 월요일 좋아 아니 너희 못 본 사이에 아주 고수가 됐구나 왜 이렇게 잘가 자 이거는 옆으로 쑥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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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그리고 이거는 옆으로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라고 아슬아슬 거기 조심해 왜왜 이렇게 떨어졌어? 떨어졌네 얘들아 여기 올라오니까 뚱이 구간이 왔어 여기는 약간 좀 바보 같아 뭐야 이거 앞에 뭐라고? 길이 없는데 뚱이 구간은 바보라서 그러니까 근데 뚱이는 어딨냐? 어? 예쁜 주방 나 지금 밑에 있어 아이 뭐야 빨리 와 나 기다려줄게 뚱이야 네 뚱이 구간이 왔어 드디어 축하해 축하해 근데 뚱이야 너 진짜 바보라서 그런지 블럭이 없어 앞에 길이 없어 직계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네 여기가 저의 고난이도 그.. 그겁니다 아 미호 빨리 와 미호야 어 스폰지박 어 어 그래 어 왜 여기 문이 있는데? 뭐니? 어 길이 있어 1인층으로 보면 길이 생기는구만 1인층으로 봐야돼 어 우와 이거 완전 바보 같아 어 이거는 이렇게 아퍼 아픈 블록을 회오리 회오리 우리 위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해파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해파리 사장 가자 개살 바보야 개살 바보야 개살 바보야 직계사장님은 저기서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 왔다 갔다 옆으로 오케이 거기서 1인칭 안돼요 1인칭으로 가 어 아퍼 어어 됐다 오케이 아ihi 와 야 뭐야 사라지는 블록이었어 내가 먼저 가 뚱이야 뭐지 많은 система 스폰지박 내가 먼저 출발할 수 갔다와 빨리 가야돼 안 그러면 사라진다 걱정하지마 스폰지박 오케이 자 빨리빨리빨리 떨어졌어 어려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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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는 완전 멍청한 블럭이야 인폰지밥은 파보야 파보 너 완전 잘한다 인폰지밥은 파보 자 한 칸 블럭을 점프하고 징징이 공간이야 징징이는 정말 불만만 많다니까 오 진짜? 오셨어 직계사장님 어떻게 오셨지? 진짜 힘든 고난이었어 돈만 아니었어도 이런데 오지 않는구나 빨리 오세요 직계사장님 더 재밌는게 많아요 와 이거 회오리야 진짜 얘들아 회오리 조금만 회오리 회오리 위로 올라가서 이럭게 가야 되나 봐 후추 Prior 앞으로 쭉 쭉 쭉 가자 얘들아 쭉쭉쭉쭉쭉 이리 길이 어디지? 뭐야 앞에 투명 길이 있나? 투명 길이다 얘들아 조심히 와 오 Americas 따라와 오오!!! 어 잠깐만 앞에 길이 없을 것 같아 우우 점프! 됐다! 어 자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조심해 너만 믿어 이 빨간 길 아프다 빨리 가야 된다 아!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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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 자 오케이 여기는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와! 집계사장님 집계사장님 구간이 나왔어요 우와 드디어 내 구간이야 그거 점프하지 마시고 점프해서 사다리 해쳐야 돼요 해볼까? 오케이 그렇지 아휴! 점프해서 W 한 번만 누르세요 오케이 아 뜯다! 뚱이는 어딨는 거야? 뚱이는 떨어졌어? 뚱이는 완전 바보야 옆으로 가면 좀 쉽다고 탁탁 탁탁 탁 천천히 어이고 집계사장님 집계사장님 눈 같아요 눈 이거 눈 그 힘줄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서 올라 어! 안 돼! 아이고! 떨어졌다! 어! 아이들아 거기 조금 조심히 올라와야 된다 빨리 해파리 사냥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아이고! 아이들아 떨어졌다! 아! 나 떨어졌다! 우리 이제 우리 점프 맵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 3행시 3행시 한 번 해볼까? 3행시 빠졌으면 좋겠는데? 징징이 징징이로 한 번 3행시 해보자 스폰지밤 너가 먼저 해봐 알았어 징징 징징 대지마 징 징 징징아 1 2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지 뭔 소리야 네가 한 번 해봐 이번에 너는 스폰지밤으로 해봐 4행시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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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스 징징 징징 너 그러면 스폰지밤이 어려우니까 그걸로 하자 뚱이 뚱이 뚱 뚱뚱한 내 몸 2 이렇게 이쁜하네 자신감이 엄청난데? 한테에? 웅 아, 됐다. 여기 꼈다 아들라 나는 직계사장 구간을 거의 다 깨고 있어 천천히 오라고 와 내 구간을 깨주다니 정말 고마워 음 우리ç 여기에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오 이게 어디와 우와 직계사장 구간은 좀 어려움나 봐 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양 처음부터 다시다 좋아요 점시 아 처음으로 다시 오늘날 힘들었네 하하하하 하지만 괜찮아 똥아 우리는 긍정적이니까 하자 자 여기는 여기다가 떨어졌거든 오 무서워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나 별거 아니네 스폰지밥 여기는 직계사장님 눈인거 같아 또? 또? 직계사장님은 도대체 어딜까? 나는 아직 징징이라네 응 역시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안되겠다 방법을 써야겠어 치트키를 쓴다 자 키보드 마우스 클릭 이동으로 바꾸고 뱅글뱅글뱅글 돌아보아요 오케이 도착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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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아 방금 보여줬는데 그걸 모르니 뱅글뱅글뱅글 멋있는 색상 뱅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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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깐만 이거 글씨가 써야 되는데 뭘까 비밀공간을 찾아 모아라 귀찮으면 넘겨도 됨 하지만 비밀공간에는 보상이 있다 비밀공간? 아 여기는 다라미 공간이네 어 찾았어 비밀공간 이거 아냐? 그치? 이거 같아 근데 갈 수가 없는데? 그냥 가자. 저기 갔다가 죽어. 사장님. 네. 저희 가는 거나 구경이나 하세요. 열심히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구요. 마우스를 확 꺾어야지. 갈 수 있다고. 결국 스펀지밭까지 와버렸다. 내가 그렇게 좋아? 여기 자주 오네. 첫 부분에. 아 됐다. 자. 아주 이지. 다람이 부분. 다람이의. 똥아 질문 들어갈게. 다람이의. 다람이가 제일 잘하는 것은? 겨울점. 땡. 태권도야. 넌 다람이를 잘 모르는구나? 음. 그럼 널 알아? 뭐? 넌 내가 뭘 제일 잘하는 줄 알아? 어. 똥싸기? 절교해. 넌 똥싸기 잘하잖아. 오늘부터 절교야. 미안해. 자 빨리 올라가서 해파리 잡자. 니호는 빼놓고. 원래 개걸사장은 해파리 안 잡아. 와 이 비닐빵을 조심해야 돼. 털어지는 구라. 아 됐다 왔다. 다시 이쪽으로 가고. 쭉쭉쭉쭉쭉쭉쭉. 왜 이렇게 안 울었는데. 자 얘들아 나 지금 핑피기 구간을 깨고 있어. 뭐야 이건 또 왜 길이 없어? 어? 미로인가 봐. 핑피기 구간이 미로가 있어. 핑피가 길이 어디야 도대체. 왔다. 어 뭐야? 이거 떨어지면 나랑이구만. 흡. 떨어지면 다시 스폰지박 구간으로 가는 거야. 없어지는 블럭임. 혹시나 회오리 점프할까 봐. 아 없어지는 블럭이야? 어 없어진다. 똥아 어디야. 기다려줄게. 나 지금 다람이 구간이야. 너 위에 있는 거 다 알아. 아니야. 그래 기다려줄게. 같이 깨자. 똥아. 스폰지박. 스폰지박. 뚱아. 왔구나. 스폰지박. 빨리 와. 스폰지박. 어 진짜 떨어지면 스폰지박 구간이야. 빨리 와. 빨리 와. 떨어지면 있어. 조심해 기다렸다 와. 난 그런 거 못해 스폰지박.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말이야. 오케이 가자. 이게 사라지는 블럭이야. 아무래도 미호는 어 깬 건가? 어 뭐야. 끝난 줄 알았지.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끝난 게 아니었어. 어. 자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점프하는 거지. 탁탁. 탁. 오케이 한 번에 왔고. 자 꼬불꼬불기를 통과해서. 꼬불꼬불기를 통과해서. 자 이거 매달리고. 됐다. 여기 매달리고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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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. 겨울이 점프. 여기 또 겨울이 점프. 자 똥아 빨리 올라가자. 위에는 거대한. 어 뭐야. 오. 와 뭐야. 얘들아 클리어 했어. 나는 스폰지박. 나도 가는 중. 핑핑아 여기 있었구나. 똥아. 이 진자 똥이가 있어. 넌 가짜였던 거야. 무슨 소리야 스폰지박. 우리가 나눴던 그 우정은. 구독. 자 어쨌든 여러분들. 스폰지박 타워를. 클리어 했어요. 뭐나. 다른 친구들은. 안 오나 봐요. 자 어쨌든 여러분들. 아니요 저 가요. 저 가요. 오 진짜 맞네. 사랑해요. 뭐야. 뺑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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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 사탕. 이유만 없어요. 여러분들 그럼 안녕. 맛있는 사탕. 뺑. 구독. 뺑. 안녕.